이 방 아니야? 당신이 더 건강해질 수 있으면 뭐든 다 해봐야지. 어? 우연히 열게 된 남편의 판도라의 상자에서 한쪽 가슴이 없는 제 탓인 것만 같아 괴롭습니다. 아내의 배란 일이 있어요. 청구인과 전문의 김정현입니다. 누나, 나 믿어. 너 가만히 있어. 애기를 낳는 기계가 아닌데. 아내의 배란을 정하는 일을 빼고 아내의 배란과 전문가가 안 되는 것 같고